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네, 계절은 봄이 됐는데 정치권엔 여전히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 인사 실패를 거론하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치 공세를 자제하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또 어제 새벽에는 도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오늘 밤샘 토론에서는 쏟아지는 정치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화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40여일 만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화의 문이 열려있지만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 방식에 있어서도 빅딜에 집중할 때라고 했는데요. 이로 인해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설득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한편 국내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연일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박영선 중기부 장관 그리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가운데 야당은 정부의 독선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장관 임명을 저지하겠다는 행태에 어이가 없습니다. 조국 민정 수석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야 갈등의 여파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3 보궐선거 이후 제3세력을 자임하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당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고 평화당은 정의당과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교통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선을 1년이 앞둔 상황에서 다양한 전개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 하지만 국회는 3월에 이어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강원 산불 대책 등 산적한 과제를 여야 정치권이...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사실은 위태위태해 보였고 앞으로도 미국과 북한 사이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끌어왔던 이 무드를 그대로 그냥 식어버리게 만든다면 중단시킨다면 그만큼의 손해는 그보다 더 큰 손해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 지금까지 대화의 어떤 기조를 쭉 이어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상당히 유익했고 필요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성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남과 북이 대결 상태에 있는 게 지금 70년 됐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우리가 다시 대결로 돌아갈지 몰르든 시대가 70년 동안 된 일이라 그거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건 쉽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는 특히 외교적 문제라 행간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보면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건 빅딜에 대한 얘기이고 그러면서도 스텝 바이 스텝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단계적 조치를 밟을 수 있다. 이거는 일종의 스몰 딜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종합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굿 이너프 딜에 매우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포괄적 합의를 하는 것 이건 빅딜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단계적 이행 방식을 취하는 것 이건 스몰 딜 방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의사를 가지고 김정은 국방 국무위원장에게 그 의사를 빨리 확인해달라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 이것이 아직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바로 성공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답답한 국면을 풀어나가는 첫 물꼬를 텄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련해서 워싱턴 퍼스트나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보도하는 것들이 있어서 균형인 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환 의원님이 아주 외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대부분의 언론은 그래서 해석을 안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해달라. 조기 개최해달라 했는데 거기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표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스텝 바이 스텝이고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 그거는 거절의 말입니다. 그걸 천천히 하자. 그때 질문 자체가 조속해달라 할 때 천천히라고 이야기했는 거 그거를 가지고 굿 인에프 딜에 대해서 언지를 줬다고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하고요. 저는 그보다도 이번 회담 내용도 그렇지만 형식과 의전해서 참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사실 한미정상회담인데 실제 내용에서 보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통령이고 상대방은 국무장관하고 안보보좌관하고 회의가 주회의였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그리고 또 존 볼턴 안보보좌관하고 대통령하고 비공개 회의. 그것이 제대로 된 회의고. 오히려 한미정상이 만나는 것은 부부가 동반으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견례 비슷한 자리고 그리고 또 확대 정상회의는 아주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식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정상회담 치고는 이례적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장관회의하러 갔는데 장관은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고 그 밑에 국정하고 대화하러 하는 이런 형식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공동 기자회견이 없었다는 것은 상호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안 됐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합의된 부분이 없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거는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장면에서 오로지 혼자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서 그냥 배석하는 형태만으로 보이는 것은 외교적으로 충분히 사전 조율이 잘 안 됐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조금 국민들이 약간은 별로 대접을 못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은 회의다. 저는 평가합니다. 저도 그 형식에 대한 문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 정부가 꼭 그렇게 형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경진 의원님께서 어쨌든 대화의 몸의 탐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다. 당연하죠. 이건 대화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또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대화를 했을 적에 현실적인 과제들 양국의 어떤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어떤 안들이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사실상 거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실질적으로 남북 정상으로 했을 경우에 북한의 입장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몰딜의 가능성. 북한이 저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저는 스몰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스몰딜이 어떠한 수준이냐. 적어도 미국이 얘기하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 외에 플러스 알파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핵물질 생산 시설하고 폐기 이런 부분들이 한 40억 군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는 핵 리스트를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핵 리스트를 다 제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단계적으로 언제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핵 시간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제기를 해야 저는 스몰딜이 가능하다고 하지. 그런 부분이 전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난번에 김정은 국무위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영변 핵시설 할 테니까 현재 유엔 제재원의 핵심적인 5개항을 다 풀어달라.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협상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트 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부분은 저는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현재의 양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 정부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과거에는 어쨌든 우리 정부가 물론 북한의 입장을 잘 대변해서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잘 전달해서 그 의견을 좁혀가는 것도 좋지만 결국 국제사회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과 가치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이런 인식을 미국 조회해 주는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바뀔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입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보편적 인식과 가치 속에서 저는 국제사회 함께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이 이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국제사회의 이런 보편적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핵을 폐기해 나가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라고 하는 지도자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분이 조금 거칠고 조금 우습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말로 걸출한 협상과 대단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북한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ICBM 쏘고 핵 개발을 하고 이러면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시작하면서 북한이 사실상 김정은이 트럼프 손바닥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차츰 지금 상황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 만난 다음에도 결국은 한국과 미국 간에 이견이 없다. 거의 똑같은 생각이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실제로 미국과 이견이 없으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해줄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못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우려는 있는데 다만 이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 나라 대통령 특히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들과 어떤 국무위원장 간의 결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만나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서로 피해를 안 넣는다고 하는 이 마음에 확신이 서야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도 결단을 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남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꾸준히 해 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중간자적인 역할을 저는 다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보면 북한은 거의 지금 한계 상황에 다가가는 것 같고 미국은 자원과 시간이 많으니까 넉넉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은 갈수록 북한은 초조해지고 감은 갈수록 미국은 좀 넉넉하게 협상 조건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금 폭발하지 않도록 이 상황을 제어해 주면서 계속 절차적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김정은이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면 어느 순간에 결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조금 할 역할이 어떤 결론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중재자적 역할이 버퍼가 없다고 봐도 이 만나게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태욱 의원님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좀 너무 박하게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도 무슨 뜬구름 정상회담을 했냐라고 하는데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보수 정권 10년 동안은 뜬구름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진전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전히 미국의 여러 북한 전문가들이나 미국의 여론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있냐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있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공개했다가 체제가 붕괴돼 버리면 어떡하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 상호의 입장을 잘 조절하면서 촉진하는 것. 그거는 일종의 정치가 예술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두 나라의 일종의 불신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가 좀 잘 되면 우리 국민들도 좀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런 오랜 기간 쌓여있던 불신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종의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해석도 다 제각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대를 할 것은 사실상 한우회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결렬됐으면 그 협상의 책임자들을 일종의 문책을 해야 되는데 미국도 펌페이오 국무장관이나 국무장관 그대로 두고 있고 북한도 당시 협상을 했던 김영철이나 최선의를 오히려 승진을 지켰단 말이죠. 그 얘기는 기존에 있는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종의 간극을 줄이겠다고 하는 양 국가의 메시지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의 긍정성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 이게 촉진자로서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이 질문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한우회 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후에 전화통화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먼저 만나서 설득을 한 다음에 우리는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북한과의 대화보다 먼저 한미정상회담부터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나 남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공을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북한과의 대화를 선행하지 않고 한미정상회담부터 연것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부터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제 그 이유가 아마 이번에 의전적으로 상당히 조금 홀대를 좀 받았고 그리고 또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회담 자체를 굉장히 서둘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4월 27일 날 1주년을 맞추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담 자체를 굉장히 서둘렀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사전 의제라든지 그래도 사전 공동선언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형식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때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재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러 이번에 급하게 갔을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싹을 자르게 노라고 이야기했는 것이 이번 회담의 중요한 결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박하게 평가를 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경진 의원님께서 중재자, 촉재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저는 사실 이야기가 조금 벗어날지는 몰라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라는 입장이 맞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북핵이 되어 있을 때 최대 피해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고 우리는 제3장인 것처럼 이야기는 중재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맞지 않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중재자가 되려고 한다면 두 당사자보다도 월등한 경제적이나 군사적인 힘이 있든가 아니면 양 당사자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북한을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으로부터 신뢰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각자 북한으로부터는 최선이 부상이 한국은 어차피 미국과 같은 편 아니냐라고 이렇게 조롱 비슷하게 당하고 그래도 미국에서 여러 조야에서는 오히려 중재자로 해서 스탭이 꼬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된 바에는 김경진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어설프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중재자로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미국과 이번에 이견이 없다 했는 이견이 없는 것은 빅딜을 해야 된다 확실하게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을 때 그때부터 도와줘야 된다는 것에서 확실히 합의를 했다 하면 진짜 그런 입장에서 이제까지 중재자 입장이 아니라 입장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정말 교훈이고 결과다 그럼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고민이 어쨌든 북한의 정권 자체 김정은 정권 자체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적인 절차였다는 정권이고 그런 고민들은 있어요 그런데 엄연한 정치 현실로서 권력으로 분명히 한 영토를 차지하고 또 국제사회로부터는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질서와는 상관이 없이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고 그러면 그 핵이 현실화된 문제로서 발생했을 때는 당장에 우리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인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이 대결 구조와 이걸 누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게 작동이 잘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취해가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반면에 미국은 지금 강하게 누르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 전체적인 협상 국면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할을 적절하게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게 쉽게 말해서 굿 컵, 배드 컵 게임과 같이 한쪽에서는 세게 나오고 한쪽에서는 부드럽게 달래고 하는 역할이 서로 있어야만 누군가를 협상 테이브로 끌어와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적절하게 저는 안배에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협상 결과가 사실은 특별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강경하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강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양쪽의 강경이지만 북한도 나름대로 협상을 포기하겠다는 시그널은 밖으로 안 주고 있어요 오히려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최선희 부상 이번에 정치국 들어간 거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렇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빅딜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김정은 존경한다 김정은 좋은 협상 파트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김정은에 대해서 입발린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협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결과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협상은 끊임없이 간다라고 하는 이 시그널을 북한에게도 줘야 되고 미국에게도 줘야 되고 국제사회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줘야 되고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추동해 나가기 때문에 뻔히 결과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같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좀 출실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뭐 한미정상회담이나 아니면 남북정상회담의 순서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우회의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의 입장을 조금 파악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적에 저는 그걸 파악하기가 저는 우리 정부 입장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한우회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의 어떤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의 어떤 전략적 입장을 저는 표명하기는 저는 전략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보는데 또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김정은 위원장에서 남북정상을 한다면 적으로 거기서 중간제의 어떤 역할,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면 적어도 미국과의 어떤 입장 조율이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입장 변화 또 한미 간의 조율된 입장을 가지고 만약에 남북정상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열정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4월 11일, 12일 뺏기 일정이 없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행사, 그거 취소하고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달려간 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제가 볼 적에는 사실 조금 씁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그냥 통보받고 그걸 그냥 수용한 듯한 이런 느낌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때는 미국의 태도 도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너무 모르고 너무 모르고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외교 전략이라는 것도 사실 내밀하게 물밑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기 수학론이다, 굿 이너프 딜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것이 이끼리 하나도 관찰이 안 됐을 적에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어떤 외교력이나 또 한미 간의 어떤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 아까 김경진 의원님께서 미국은 원칙적으로 어떤 강경한 입장을 하고 우리는 또 북한의 입장을 이렇게 좀 달리해서 하는 강원 양면 작전이 필요하다 이것이 만약에 미국과 우리 정부가 조율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언론 보도나 이런 걸 종합해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적어도 그런 한미 간의 어떤 입장 차이가 북한 핵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도 입장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일단 조율을 해야 되는데 조율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런 쪽에서 적어도 북한에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의 입장을 잘 수용해가지고 미국에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북한에서 국제사회가 현재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걸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94년인가요? 제네바 합의 이후에 북한은 계속해서 몰래 핵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95년인데 9.19 선언 이후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했죠 그럼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 아시안 공동회의에 가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메이 영국 총리 또 메르켈 독일 총리한테 제재 완화를 요청을 했지만 그거 안 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센 회의에 가서도 우리 대통령이 갔지만 거기서 적어도 미국의 어떤 비핵화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결의안이 채택이 됐거든요 국제사회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이 벗어나는 행동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한다면 오히려 북한에서 어떤 착각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냉철하고 현실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성은 의원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태우 의원님께서 우리가 뭔가 급한 게 있어서 회담을 서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만큼 미국도 급하게 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 노벨 평화상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또 재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원래 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치르려고 했죠 그런데 미국에서 좀 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서두른 거냐 우리도 절박하긴 하지만 미국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 다만 미국이 그동안 취해왔던 태도가 있고 미국 내에도 강경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 이후에 워싱턴포스트는 어떻게 썼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스몰 d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를 보냈다 뉴욕타임즈는 뭐라고 하냐면요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북미 협상을 부활시키기 위한 스몰들에 대해 문을 열어두었다고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작은 승리다 이렇게 뉴욕타임즈는 표현했단 말이죠 지금 트럼프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일단 소위 비핵화에 대한 큰 기조는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지금 보낸 거거든요 다만 아직 저쪽이 북한이 아직 입장 정리를 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입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문을 닫아놓지 않고 오히려 그 협상 전문가들을 더 전면에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비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의 작은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의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더 협상을 계속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경진 의원님께서 아까 수십 년간 대결 구도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속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이태규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94년에 제네바 합의 북핵 폐기 완전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수로 주고 중류 주고 했는데도 파기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05년에 9.19 합의 그때도 북한이 완전히 북핵 폐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해놔 놓고 그 단계적으로 이행 과정에서 각종 조건을 제시하고 시간을 끌고 결정적인 순간에 검증할 때의 약속을 파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은 참 멋있게 굿 이너프 딜이니 조기 수학론이니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이제까지의 1994년에 제네바 합의나 2005년에 9.19 선언하고 똑같이 포괄적으로 북핵 폐기를 선언을 하고 단계별로 이행을 하는 단계였습니다 이번에 똑같은 건 이제까지 지금 미국 존 볼턴이나 폼페이오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너무 많이 속아받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지금 굿 이너프 딜이니 해가지고 예전에 속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오히려 경쟁이 있는 사람이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대결 구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 그런 방법으로 포괄적인 합의 해놔 놓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면서 그걸 전부 다 이런 조건 붙이고 이래가지고 실패했는 거를 똑같이 가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포괄적인 합의도 하고 포괄적으로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는 제재를 확실하게 한미가 공조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북핵이 폐기될 수 있다는 것에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 아직도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아니면 포괄적인 합의에 점진적인 이행에 대한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합니다 짧게 발효를 하시고 다음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대로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개발해 왔던 역사가 북한이 국제사회를 계속해서 기만해온 기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남침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핵에 관해서는 사실은 국제사회를 기만한 김한정권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 북핵 문제를 푸는 방식도 결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전면적으로 이게 그냥 일괄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처리를 할 결정을 할 사람은 유일하게 김정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사실은 미국의 고민이고 그런데 이 김정은이 그 마음을 그쪽으로 바꾸고 결심을 굳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협상장으로 끌고 가야 돼요 이 김정은이 어느 순간에 마음을 확 돌려가지고 우리 다시 핵 개발 완벽한 핵 개발하고 완벽한 ICBM 개발하는 쪽으로 갈래 어떤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쪽 방향으로 전환해서 갈래하는 순간 모든 게 어그러지고 협상파는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속아왔던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고 과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감안하면서 이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아니라 어느 누구의 어느 정파의 대통령이더라도 미국 가서 만나야 되고 이 협상의 불씨를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했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입장을 밝혔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하는 것인데요 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이 한의회담 결렬 이후 한 달여 만에 공식적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여러 차례 자력갱생을 강조를 했고요 또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하게 타격을 줘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당장의 대화의 팔을 깨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그렇다고 협상으로 빨리 복귀하겠다 이렇게 해도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북한이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일 날 노동당 중앙회의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표를 했죠 여기서 다행스러운 건 미국을 비난하거나 어떤 무력 도발을 시사하는 이런 것이 일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일단 무력 도발이나 어떤 이런 강경 노선을 회귀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화의 의지가 있다 단 우리는 비핵화 협상론에서 수정은 없다 이런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전략적 인내의 어떤 단계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그대로다 그러면서 미국의 입장의 어떤 변화를 조금 촉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북한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정권과 다르게 어떤 정상국가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좋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그 제재 완화를 통해서 저는 조속한 그 경제 위기를 타개할 어떤 절대적인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2017년에는 마이너스 3.5% 그리고 작년에는 마이너스 5% 정도를 추정이 되고 있는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죠 이 부분은 뭐 당일 유엔 국제사회에서 제재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가 아주 절치자 입장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이제 비핵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싱가포르에 대하면서 세계에 천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화의 모멘텀을 위해서 계속해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어떤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했던 제재 완화 이 부분은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대화와 제재의 그 병행을 잘 조율해서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북한이 뭘 생각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엔 상임 보장 이사회 5개 나라를 빼놔놓고 지금 현재로서는 3개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에 있고 그리고 핵을 개발했거나 핵을 우연하게 가졌는데 결국 포기하거나 넘긴 나라가 크게 나라가 3나라 정도 있습니다 남아공이 자체적으로 없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또 자율적으로 폐기를 폐기하고 일본은 폐기하고 일본은 소련에 돌려주고 그리고 또 리비아가 국제적인 압력에 못 이겨서 포기를 내는 사례가 됐는데 지금 북한은 한결하게 정확히 추구한 노선이 파키스탄 노선입니다 파키스탄은 파키스탄과 인도하고 국경 분쟁이 심하게 있고 난 담부터 인도를 따라서 핵을 개발하다가 처음에는 미국에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를 받다가 1980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하니까 미국이 전략적으로 파키스탄과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핵을 개발을 용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키스탄이 핵 개발국이 됐는데 지금 북한이 정확하게 리비아 방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핵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결국 카다피가 죽음에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파키스탄 방식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면 아까 김경진 의원님께서 수십 년 동안 대결 구도로는 안 된다는데 그때와 지난 제네바 합의 때나 2005년에 9.19 합의 때와는 다른 것이 그때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제재 압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약속 지키다가 지키는 척하다가 뒤집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북한이 요지부동으로 심지어 중국조차도 미국의 눈치를 봐 제재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남한이 앞장서가 제재에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째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미국과 합쳐가지고 리비아 방식으로 확실하게 북한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파키스탄 같이 시간이 끌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 어떻게든 제재를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핵을 포기지 않는 한에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확실한 공조를 통한 압박을 통할 때 진짜 핵이 폐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태욱 의원님 생각하고 저나 또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가셔서 말씀하신 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미국의 현재의 제재라든지 이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한국과 미국은 근본적으로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같은 생각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대통령이 움직이시고 북한하고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되고 또 미국과도 정상회담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그 와중에 북한이 거꾸로 돌아가버릴까 봐서 그 거꾸로 돌아가는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대화를 끌고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대화는 끝까지 하되 뭔가를 이래 좀 이래 좀 제재 완화가 뭔가를 금영산이나 저 뭡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미국 가셔서 그거 분명히 하시지 않으셨으니까 대화 자체는 좋습니다 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게 미국의 뜻에 반해서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거의 지금 바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계점에 거의 아슬아슬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이 상황까지 됐고 하노이에서 그 모욕을 당했는데도 이게 대화의 끈을 안 놓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북한 김정은이 결국은 궁극에 있어서는 김정은이 결단을 내려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김정은이 결단을 내리기에 본인 스스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중간자적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할 사람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끈질기게 이끌어가야 되고 중간에서 신뢰를 할 수 있는 미국의 어떤 선의와 신뢰를 북한에 대해서 그대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좀 2년 전 과거를 좀 되돌아가 보면요 그때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전에 북한이 ICBM을 쏘고 미국은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긴장이 됐었죠 그런데 그 무렵에 북한이 메시지를 냅니다 우리는 핵 무력은 완성했고 이제는 경제개발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남쪽에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북한이 실제로 노선을 턴하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거를 2017년 하반기에 그걸 읽죠 그리고 실제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사회자도 얘기했습니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일종의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강조했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읽냐면 이거는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배수진을 친 거다 이렇게 사실은 읽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ICBM을 개발하거나 핵 무장을 더 강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대화의 끈을 유지하되 우리가 소위 제재 방식으로는 북미 관계를 풀 수 없다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협상으로 더 풀 수 있는데 다만 북은 그동안 영변 핵시설 정도를 내놓으면 충분히 일부 제재라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협상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영변 플러스 알파를 어디까지 내놓아야 우리가 실제로 제재를 부분적으로라도 해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득하고 아무래도 영변만으로는 어렵다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로드맵을 공개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호들을 잘 감안해서 특사도 보내고 남북 정상회담, 4차 정상회담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을 포기를 하게 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진정성 있게 북한의 경제 재건을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체제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불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잘 전달해줘서 북한을 이해시키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으로 또 만약에 약간 스몰딜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스몰딜이나 어떤 단계적 해법 이런 부분을 수용하려면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럼 적어도 영변의 핵시설만 포기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수로 핵 리스트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언제 사찰을 받고 또 언제 폐기하겠다 이런 핵 시간표현을 제출하면 저는 미국이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크게 빚딜만 주장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영변 핵 정도 핵시설 정보만 폐기하고 실질적으로 제재 완화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저는 지난번에 하노이 해대면서 북한이 요구했던 제재 완화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얘기를 다 풀어준 것이 일부가 아닙니다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령 그때 우리가 지금 그전에 2016년 그전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어떤 제재를 했을 적에 가령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사치품이나 이런 것 정도를 규제하는 정도의 굉장히 어떤 완만한 제재인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굉장히 센 거죠 사실 석유와 원유, 이런 수입 제한 조치, 석탄 수출 금지 그리고 북한의 어떤 외화 획득하는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무연탄이나 의류 가공 또 노동자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차단했기 때문에 외화의 획득의 90% 수준이 차단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멍이 사실 중국이 뒤에서 좀 봐줬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무역으로 압박을 하니까 중국도 지금 대북 제재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힘든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적에는 북한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만약에 제재를 가면 북한도 결국은 포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나는 미국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걸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북한이 어렵게 사는 거 보면 안타깝죠 그러나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북한이 이 협상장에 들어올 때는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능수능란하게 외교적 수사와 협상력을 발휘를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제재의 국면을 깨트릴 수 있는 틈과 공간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트럼프라고 하는 이 걸출한 지도자의 실체를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정확히 손바닥 위에 지금 놓여진 상태고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 정부는 어떤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할 때 해당국 상대국이 대통령이나 정부 수반에 대해서만 압박을 했지 각각의 정부 부처라든지 개별 기업을 상대로 압박한 절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는 각각의 기업을 상대로 또는 각각의 해당 부처를 상대로 직접 압박을 해버리니까 이 상대국가가 꼼짝을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정도까지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미국 살짝 이용해 먹고 협상하는 척 하다가 이 틈을 벌려서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아마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통수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통수에 걸려 있는 북한을 마음을 달래면서 과거에 고르바초프가 했던 것과 같은 진심어린 결단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중간의 매개 역할은 오로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밖에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요 양해하십시오 네 저희는 김경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대화를 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필요한 게 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재 완화를 잡고 협상의 수단으로 제재 완화를 잡고 해주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에 미국 가서 거절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성한 의원님께서 2년 전을 돌아보자 했는데 실제로 한번 1년 전을 복귀를 해보면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하기 전에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이 무산될 위기에 되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은 확실히 국제적인 평화만 그러니까 체제만 보장되고 경제발전만 보장되면 북핵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 보증을 써서 제1차 싱가포르 회의가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안 맞아요 북한은 지금 보면 아까 김성한 의원님이 이야기한 게 정확한 거예요 북핵 폐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북핵 폐기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94년 제네바 합의 때나 그리고 또 9.19 선언 때도 그런 북핵 폐기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순진하게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 안전보장만 해주면 북핵 폐기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신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판을 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그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코 대화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스몰 딜, 조기 수학론 그리고 굿 이너프 딜의 가장 핵심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재를 완화해주자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김성환 위원님 짧게 반론하시고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멀고 험난하죠 이 길을 어떻게 잘 가게 할 거냐 이게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태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슨 제재 완화를 우리가 일종의 뭐랄까 협상의 수단으로 쓰려고 한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저희가 보건대 아버지 김정일과 아들 김정은은 조금 다르다는 게 북한의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 아버지 김정일은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 아들 지금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어려서 스위스에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인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 할아버지 때 김정일 시대 때 북한이 한때 우리보다 잘 산 적이 있었잖아요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 급격한 격차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북한이 계속 힘들어가고 북한의 인민들이 굉장히 힘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못 살아야 되냐 우리도 더 잘 사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자고 하는 생각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체제를 어떻게 보장하면서 중국식 혹은 베트남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일 두려운 것은 우리 정태우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일종의 핵무기나 핵시설들을 전체를 다 공개했다가 예컨대 체제 보장을 받지 못하면 체제가 붕괴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빅딜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합의하되 단계적으로 그 단계를 길게 끄지 않지만 압축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아보자고 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구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미국도 북한도 대체로 생각을 일치하는데 다만 어느 정도까지를 합의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잘 조율하는 게 절박한 당사자이자 촉진자로서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혹시 하나만 간단하게 짚어놓은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여쭙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제재를 좀 완화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제재를 계속 강력하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2년째에 7명의 비교적 많은 국무인을 바꾸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국정이 국민이 지난 2년 동안의 여러 가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쇄신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 논란은 국정을 쇄신한다는 분위기보다는 추천된 후보자들이 너무나 흠결이 많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받는 바람에 오히려 논란만 커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러한 개개 후보자들이 많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분들을 다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을 봐가지고 상당히 국민들이나 국회를 좀 제외시켰다 그럽니까 왕따시키고 국정을 좀 독단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 쇄신에서도 실패했고 그리고 추천된 후보자들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개각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뭐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죠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일단은 인사를 잘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인사를 잘하게 되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국정 동력을 저는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권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과 메시지 그리고 인사 저는 이것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잘못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번에 두 번째 개각 인사는 저는 역대 정권 중에서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것도 야당 무시하고 있다 또 결국 이게 반칙과 특권 사회를 합리화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런 사람만 골라서 이렇게 추천해내는지 정말 적어도 그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그런 세상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시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왜 그 반칙과 특권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만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는지 그걸 도저히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7명 중에 두 분이 낙마했고 두 명은 임명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걸 따지고 보면 사실 저희가 인사청문회 채택은 세 분은 해드렸지만 청문보고서를 했지만 그 분 중에 하나도 이렇게 안 걸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볼 적에는 다 지금 이 정부가 이야기한 5대 인사원칙, 7대 인사원칙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급 인사청문 대상자 통계를 보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들하고 37명 중에 29명 78%가 제가 볼 적에는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인사원칙에 다 위배되는 분들을 이렇게 내세우셨어요 물론 사람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정도 되면 적어도 이런 스스로 만든 인사원칙을 이렇게 무시하고 어긴다고 보면 정말 이 정부의 저는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사회자께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보고서 11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중앙선관지 상임위원 이렇게 포함하면 13명 됩니다 그렇게 2년 만에 13명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임명을 강행해버렸는데 사실 박근혜 정권 문제 많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는 경우에 인사를 강행한 경우는 10명밖에 안 됩니다 이 정권이 2년 만에 벌써 그 수치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야기한 경실련 토론에서 인사청문회가 김대중 정부 때 실시했는데 이 김대중 정부 이래 문재인 정부의 후보자 낙마율이 17.5%로 가장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부실 인사고 이게 오만불통 코드 인사 이런 거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통계 수치를 본다면 그리고 야당이 그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이 들면 야당도 국민의 여론을 살피는 거거든요 국민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야당이 안 된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듣는 척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인사를 추천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책임자들은 저는 거기에서 문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제가 할 때는 전국이 불안하고 국회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부 여당한테 전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드릴까요? 한 말씀까지 하시고 나서 종합적으로 반론하시죠 스토퍼를 해야 되세요 여당이 불량은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이번에 지금 국토부 장관하고 과기부 장관 두 분 한 분은 지명 철회됐고 한 분은 자진 사퇴했고 국토부 장관 부끄럽죠 정말 투기 방지 주무 장관이 어떻게 보면 투기의 핵심으로 했던 이런 분들이고 과기부 장관이 1년에 R&D 예산 20조를 권장하는 주무 장관인데 그렇게 예산을 허투루 R&D 예산을 허투루 썼던 사람이 지명되고 그런데 최소한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됐든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국회의 사과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식적인 사과가 없잖아요 보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거기다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분이 책을 쓴다든지 평소에 이론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 좋은 학문 체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옛날에 진시황제가 그랬거든요 그 한비자를 불러서 강의를 시켰어요 진시황제 앞에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냥 이렇게 추방에 제거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친아들이 물어봤어요 진시황한테 저렇게 훌륭한 분을 왜 저렇게 추방하고 제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하고 그 좋은 생각을 직접 실천하고 시행하는 것은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진시황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사람이 장관 정도 한다면 신원서판이라는 게 있는데 언어가 그렇게 천박하고 경박하면 저는 그 능력이 쉽지 않다고 봐요 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인명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보통의 상식과는 많이 다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쨌든 저희가 봐도 이번 개각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보여준 모습들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 여당으로서 제가 국민들께 그러면 심심한 죄송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 일곱 분 중에 아까도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두 분이 낙마를 한 거잖아요 그 청와대 인사춘천 파트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 그 일곱 가지 기준은 당시에는 통과를 했는데 소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면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인데 사실상 사전에 한 채를 증여를 해서 집이 두 채이긴 합니다만 그 주택을 구입하고 또 증여하는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서 안 맞았던 거죠 또 한 분은 당시 검증 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 사정들이 확인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청문회가 갖고 있는 긍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영선 장관 후보자나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논쟁이 되었지만 그분들이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쟁점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당시에 중기부 장관 후보자였던 박영선 청문회에 제가 소관 상임위 의원이라 청문회 전 과정을 함께 했었는데 실제로 야당 의원들이요 청문회가 본질적으로는 그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정책 자질 능력이 있느냐를 검증하는 건데 그 부분은 하나도 질문하지 않고 일종의 신상 털기 당신이 옛날에 국회의원일 때 우리 당의 장관 후보들을 날카롭게 공격했으므로 당신도 한번 당해봐 이런 식의 일종의 신상 털기를 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정치 공세를 주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청문 채택을 안 한 거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당시에 박영선 장관 후보자나 김현철 장관 후보자는 여론조사 결과도 청문 채택을 해주는 게 맞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어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일곱 분 전체를 강행한 게 아니라 국민운동 피해 맞지 않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분들 두 분은 사실상 낭만을 한 거잖아요 그 두 분도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게 뭐랄까요 필요했습니다만 그건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이고 또 청와대가 최근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누군가에게 인사적인 책임을 물을 거냐 이렇게 봤는데 청와대가 그동안은 좀 기계적으로 소위 7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상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에 해당이 안 돼서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그런 잣대 외에 실제 국민 눈높이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한지를 한 번 더 거르자 이렇게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청문 채택이 안 되고 지금 장관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누가 과도하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유은혜 장관이나 강경화 장관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다 청문 채택이 안 됐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청와대에서 장관으로 임명장을 두니까 그때마다 야당이 반발했고 당시에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었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굉장히 흠집내기가 많았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인산청문회가 갖고 있는 긍정성은 살리되 너무 과도한 신상철기나 정치공세나 발목잡기는 좀 지향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저희가 야당일 때는 사실은 청문 채택은 하지만 거기에다가 부기를 달아서 적절치 않다고 기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하면 청문 채택에 동의해줘서 통계상 그렇게 나온 거지 훌륭한 분들을 추천해서 그랬던 건 전혀 아니죠 야당 때 지금 여당이 야당 때 어떻게 했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의 문제점, 개개인의 문제점부터 나서 그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인식, 그 부서의 인식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아까 국토부 장관하고 이렇게 해서 두 명 낙마를 발표할 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국민 눈높이에 못 맞춰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에 그래서 그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의 책임 문제를 거론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건 정말 국민을 우습게 하는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반성하지 않는 거 그리고 바로 어저께 그저께 이야기했던 말이 진정성이 없다는 말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제가 3월 국회 때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제가 금방 말씀하신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이렇게 인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해도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자유인으로 살 때 좀 그랬던 것 같다 이분 대학 교수입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가 이렇게 인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대한민국 자유인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도 여러 후보 중에 그저 나서 또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솔직히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인재풀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누가 만들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 이 정부의 인사풀은 인재풀은 누가 만드는 건지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저는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캠코더 인사 그 사람들은 모여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 있는 인사들이 뽑아내기만 하면 문제 인사들이 전부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인사 담당자들의 인식의 전환 그리고 시스템의 개선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서는 책임 있게 저는 청와대나 어쨌든 국무총리이든 인사혁신치든 얘기라도 국민들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김상환 의원님이 임명을 강행한 분들이 과도한 흠집 내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했다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이번에 임명을 강행한 분 중에는 자기가 집수리를 수억대를 해놔 놓고 그 비용을 제대로 지급 안 했다 대납을 시켰다는 억울 제기된 것에 대해서 해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평소 때 특정 대기업을 공격을 했는데 그분 남편이 있는 로폼에서 큰 수임을 했다는 억울 제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예 해명을 안 해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평소 때 스타일로 봐서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집을 세 채 가졌는데 네 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고발하느니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분인데 박영선 장관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그분이라고 지칭을 하십니까 같이 국회의원 했던 분한테 너무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 그랬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인사 검증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이태규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첫 번째로는 코드 인사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고르고 고르고 그런 사람을 골랐냐 할 때 아무 인제풀을 자기 대통령 내지 집권 세력들과 비슷한 사람만 자꾸 고르는 단적인 예로 이번에 대법원, 대법관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문재인 정부 내지 정부 여당이 임명한 사람 총 11명인데 그중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이 5명이라든가 11명 중에 5명, 한 45% 되죠 그런데 실제 전체 판사관 3천 명 중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코드 인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아까 김성환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도하게 흠집내기다 하는데 실제로 분명하게 검증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이따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주식을 취득한 경위가 그것이 그 사람의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였다면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그거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거는 예전에 이유정 변호사 문제 딱 1년 전이었잖아요 1년도 되기 전에 그 대사가 기소까지 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혀 교훈을 못 얻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로는 기초적인 검증조차도 제대로 안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검증을 안 했으면 그리고 추천이 잘못됐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고 다 또 이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 자체를 너무 좁은 풀에서 코드라는 풀에서 찾고 검증 자체도 부실하고 그리고 부실한 것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안 지는 이래 합쳐서 이것이 단순히 누구의 실수도 아니라고 떠나서 인사 자체가 이 정부의 시스템적으로 크게 손을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태우 교훈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문제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인사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문영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거 청문회 뭐 하라냐 어차피 하나만 임명할 게 뻔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행이 빚어졌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에서는 문영배 후보자와 이미선 후보자 둘 다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위헌 정족수인 6명이 모두 진보 성향으로 채워지게 된다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을 과다 보유하고 또 취득 과정에서 뭔가 불법을 저질렀을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커다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후보자들에 대한 그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얘기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해보죠 네 저 한 말씀만 드리고요 이 문제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지금 장관이 됐죠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아니면 말고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박영선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소위 삼성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남편 변호사가 삼성의 일종의 변론을 특혜를 받아가지고 많이 수임했다고 하더니 그 다음 날은 현대자동차라고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곧바로 해명 내용을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정작 그 야당 의원님이 박영선 의원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삼성협력을 위해서 애써왔던 일이 참 많은 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질의를 안 하셨어요 또 코드 인사라고 하시고 인사풀이 좁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이 됐는데 통상교섭본부장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여성이고 산업보에서 최초로 차관급으로 승진이 되셨는데 그분이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우리 야당 의원님의 사모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과거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최적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정부가 찾아서 하는데 다만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높이를 어떻게 잘 맞출 것이냐 이런 문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조금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정부가 굉장히 폭넓게 인사춘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례를 두면 너무 저한테는 비약이 너무 심하신 것 같고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얘기들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지명하신 헌법재판관 임의선 후보자는 정말 저는 코드 인사에 거의 활용점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념 편향이나 어떤 자질 문제를 떠나서 공직자 기본의 어떤 문제에부터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한 분은 판사다가 지금 변호사지만 법관 부부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불신과 해이가 들 정도라고 저는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된다면 저는 이것은 사법 불신으로까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시대 변화에 따른 법적 판단 기준을 만들고 또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는데 어떻게 정상적인데 자기 재산에 거의 80% 가까운 부분을 주식에 소위 말로 몰빵해서 그런 재산 증식 구조를 가진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으로 시대 여름을 이해를 하고 국민 정서를 이해하면서 헌법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가 들고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그럼 당연히 본인이 재척 사유에 해당이 되면 기피 신청을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회사에 재판을 했다는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 제일 상식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어떤 판결이 나와도 이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판결을 하면 저분은 자기가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의 재판도 저렇게 하는구나 판결을 내리는구나 그럼 이런 자격의 문제,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일반 국민들한테 그 죄를 묻고 벌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법을 모르겠어요 지금 주식 보유하고 매매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자본시장법에 위배가 되는지 이 부분은 저는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저는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일단 저는 기피 신청 안 하고 재판을 하는 것 이 자체부터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판사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법조계 출신이라서 또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죽하면 여당 청문회원조차 왜 이렇게 주식이 많냐 이게 국민 정서상 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의혹이 확인되면 사퇴해야 된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법관 윤리강명에 공정성과 청렴성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우려되는 지점이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못했다고 한다면 민정수석실이 무능하다는 반정이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민정수석실의 보편적인 사고가 국민의 평균적인 사고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그 자진사태했던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검증을 못했다면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하고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으면 정말로 독특한 사고를 가진 민정수석실이고 그런 점이 머릿속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남편이 했다고 하지만 아니 판사나 법조인들 같은 경우 보면 이게 통장을 증권통장 개설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에게 그 의미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보면 그리고 그 통장에 본인이 재판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관들 같은 경우 매년 연말마다 지금 재산 등록하면서 무슨 주식 보유하고 있는지 어쨌든 써내도록 돼 있거든요 보면 구조적으로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보면 아예 민정수석실에서 체크가 안 됐다는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요 보면 그래서 이게 무능하든지 아니면 그냥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냥 인사 추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 헌퍼재컴관 두 분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대체로 문형배 후보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대체로 적격하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고요 이미선 후보의 경우에는 이분이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부산대를 졸업을 하고 노동법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약자 보호를 위해서 꽤 오랜 기간 일을 해온 과정이 있어서 그 관련되어 있는 대법관 등이 추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변호사들하고 그런데 이제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실제로 주식을 상당히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 그래서 그 관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봤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경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미선 후보가 모를 수 없죠 그런데 이미선 후보가 번 돈은 주로 생활비로 썼다는 거고 부부간에도 보통 집을 사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것처럼 주식을 전적으로 한 건 남편인데 일종의 연말이나 이럴 때 대충 재산 관계는 확인을 한 거죠 그런데 주식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받다거나 혹은 뭐랄까요 불법 부당한 일이 있었던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남편이 오늘 방송에서 인터뷰도 하고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했는데 본인이 연봉이 세전으로 5억 3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번 총수익으로 보면 그러면 이분이 부부 합산해서 집을 사거나 혹은 주식을 하거나 혹은 예금을 하거나 이런 건데 본인은 주식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늘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부정이나 불법이 없었다는 거고 그 과정을 청와대 민정팀에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남편이 그 과정에 있어서의 국민의 눈높이를 잘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해를 구하고 그 주식을 다 매각을 후보 거는 매각을 했고 본인 것도 매각을 하겠다는 건데 매각하면서도 최근에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서 그 주가가 뛰었다는 거예요 뛴 만큼은 일종의 사회 기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문제가 됐던 이테크 건설의 주식은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상당히 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부자 거래 정보를 알았으면 상당히 이익을 받겠죠 수십 배, 수백 배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게 전체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내용을 좀 찬찬히 보면 다소 이례적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보면 충분히 개혁적인데 다만 남편이 과도하게 주식 투자를 한 게 좀 국민 정서적으로 잘 맞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그것 때문에 무슨 불편하거나 불법이 있었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이런 게 현재까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딱 한 마디 드려야겠어요 뭐냐면 저 검사생활 한 10안, 6, 7년 하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검사하면서 저는 주식 주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금태소 부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검사하면서 옆에서 주식 투자하는 검사 하나도 못 봤다 그런데 판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택 선배께서도 아마 틀림없이 행정부에서 공무원직 가셨잖아요 공무원들 중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3% 이내에요 3% 이내에요 왜 97% 정도 모분수에서 평균적인 모분수에서 사람이 안 나오고 왜 후보가 이 3%에서 나올까 아니요 저는 검사생활은 아니 그러니까 아무런 불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임희선 후보가 그리고 그 남편께서도 아무런 불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을 수도 있어요 내부 정보 이용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서 임희선 후배도 본인이 주식을 안 했다는 거죠 아니 그 남편이 그러니까 계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남편이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런 사례조차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변호사하고 있으면 그렇게 5억 3천 정도 수익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면 왜 자기 구좌 가지고 안 하고 왜 굳이 판사하는 공직자 부인 구좌를 가지고 합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어쨌든 이제 이건 뭐 불법이 없다면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자본주의 사회고 뭐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던 평균적인 공직자들은 다 옛날 남산 딸깍바리 선비들이에요 그냥 도시락 싸우고 다니면서 회사 출퇴근하면서 그냥 일하고 특히 법조인 판검사 했던 사람들은 월요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금요일 저녁 11시까지 일하다가 퇴근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만 봤지 이렇게 주식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중에 계속 지명이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주식하는 사람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그 자체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미선 후보자는 근본적인 결격 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때에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오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옛날에 2010년 이전에는 특허법원 판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변호사를 개입했는데 특허법원 판사할 때에 주식을 매집했는 것이 아메라퍼스픽하고 한섬이라는 주식을 샀어요 자기가 담당하는 재판에 담당하는 걸 샀고 그리고 변호사할 때에 본인이 수임했는 사건에 대한 주식을 LG화학이나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똑같은 행태를 이미선 판사일 때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OCI그룹의 이테크 건설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식을 샀어요 이거는 분명히 남편이 하는 방식을 우연히 했다기에는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두 부부가 하는 행동이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판사윤리 규정과 판사에 대한 법에 보면 분명히 깊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판사윤리 규정에 위법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자본시반보 위반입니다 이거를 그냥 양이한다 그리고 아까 남편이 돈 많이 벌었다 하지만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또 해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테크 건설을 이미선 판사가 할 때에 승소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해명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남편이 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그 두 번째 해명인데 각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 승소시켰다면 그거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뇌물죄에 해당됩니다 그거는 전혀 문제이기 때문에 승소를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한 정보를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되었느냐 모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승소를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남편에서 책임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법과대학 가서 민법 제일 1학년 1학기 때 첫 번째 배우는 게 대리인이죠 내가 누구에게 내 통장을 위임했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다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선 판사가 주식을 적게 가진 것도 아니에요 6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안 했고 남편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모를 수가 없을 뿐더러 모른다고 하더라도 통장을 건네줬고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자기 명의로 했다라는 것은 그건 분명히 자기한테 권리와 의무가 자기한테 귀속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런 이미선 판사가 어떻게 했느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범법의 가능성조차도 있는 이런 분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재의 청와대 규류로 봐서는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는 더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기 코드 인사를 굳이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말 우리 김성환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께서는 제대로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게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고심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선 후보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워낙 우리 사회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주로 소위 스카이대 혹은 집중해서 서울법대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헌법재판관의 여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고르게 배치가 돼서 그래서 그 내에 다양성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서울법대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성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의 뭐랄까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해 온 사람들을 찾는 과정에서 추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중에 주식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주식이 많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에 혹시 불법성이 없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놨는데 어쨌든 국민 정서로 보면 35억이라고 하는 주식이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얼마나 맞았냐 이런 건데 본인 명의이기 때문에 책임을 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관계로 보면 실제로 본인이 이미선 후보가 직접 무슨 주식을 매매하거나 거래하지는 않았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해명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가지 얘기했던 혹시 이해관계 내부자 거래나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냐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후보자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불법이 있다면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겠다고 지금 기이 밝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조사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 될 텐데 본인은 적어도 일절 내부자 거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을 본 바 없다 규모는 크지만 실제로는 손실도 많이 보고 해서 개미 투자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35억씩 갖고 있어서 개미 투자자 운운하는 거는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또 화가 날 일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분과 이분 남편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부분은 별개라고 봅니다 위반했으면 당연히 사법 처리 대의죠 사법 처리 대의인데 저는 이분이 원칙과 기본의 문제 그리고 윤리와 양심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국민 정서가 어긋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이 어떻게 헌법 작관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이 야당의 보편적인 인식이고 또 국민들이 여기에 공감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법관 윤리강령의 한 두 개 조항을 제가 메모를 좀 해갖고 왔는데요 3조에 보면 법관은 공평 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또 제 6조에 보면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 대차 등 경제적 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두 조항에 이분은 저는 정면으로 여기 어긋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분이 개혁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혁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 사실 수 있나요? 그리고 자기가 보유한 자기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재판을 깊이 신청 안 하고 자기가 재판을 하고 판결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이태규 의원님 죄송한데 제목만 가지고 무슨 판결에 개입하거나 내부 정보를 뭔가 취득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야당은 공격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자세히 보면요 저는 내부 정보 거래를 이용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그거는 금융당국이 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드러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아까 원칙과 기본의 문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판사가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재판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데 충분하게 오해받을 짓을 해왔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그런 오해를 받는 행동을 하신 분이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그 내용이 전혀 오해를 받을지 않을 그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다고 해서 내외가 단합해서 뭔가 행위를 했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면 그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선언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지금 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중에 또 공통된 것은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후보자가 낙마하고 청문보고사가 채택되지 않고 하는 것들이 빈발하는 것이 검증의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조현욱 인사수석에 대한 뭔가 문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게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성환 의원께서도 청와대와 같은 입장이신 겁니까? 두 사람에게 두 분의 조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요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탁현민 행정관이었고요 또 한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인사청문 과정에 단 한 명이라도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 과정에서 낙마했거나 혹은 강행하면 그 책임을 계속 일종의 부실 검증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조국 민정수석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런 속설이 있죠 권력은 지위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거리로부터 나온다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네팔을 같이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흠결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청와대에 있을 때 소위 일종의 홍보 관련해서는 굉장히 탁월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계속 문제를 삼았어요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 내에서 소위 사법개혁을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법개혁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게 죄송합니다만 우리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왜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물론 하나의 흠결도 없이 하긴 해야 됩니다만 소위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물으면 그러면 인사수석하고 민정수석 바꾸다가 볼 일을 다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 나름대로 청와대가 7가지 기준도 세웠는데 그 7가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있어서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실제로 책임져야 될 아주 뭐랄까요 강한 흠결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전체를 다 잘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거를 인사를 문책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어쨌든 더 잘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반론에 보다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에 반대하기 때문에 사법개혁에 책임을 진 조국 수석을 더 공격한다고 아까 김성환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그건 너무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우리가 사법개혁을 어떻게 청와대 민정수석이 합니까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오히려 여당 의원들도 있고 하는데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 내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안 되고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책임이 별로 크지 않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통계수자 아까 이태규 의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낙마율이라든지 그 다음 검증 실패 부채직 사례 보면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그것보다도 전임정부 때 이 정부가 적폐로 몰아낸 전임정부 때에도 그때 당시 민정수석 누군지 대충 진 조할 겁니다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고 저도 그때 여당 의원 아주 초선 의원에서는 여당 의원일 때 참 저 조금 문제가 많다 할 때 그때 청와대에서 계속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당일 때 청와대의 반응이 아 뭐 이런 걸까 사람 잡고 바꾸면 어떻게 정권이 운영되느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지난 안으로 보면 불통과 그 뭡니까 오기로 국민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상당히 정권에 부담이 됐고 그것이 또 정권을 내주게 되는 근거가 됐듯이 지금 현재 여당이 혹시 그런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는지 진실로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되돌아보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이 문제가 많은 인사들만 골라서 추천하는 인사수석 또 부실검증한 민정수석은 저는 경질해야 된다고 맞고요 그 책임 있는 자리에 맞게 책임을 물어야 저는 책임 행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인사 참사라는 부분이 결국은 계속되면 이제 민심 위반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권이 불안정으로 가는 거죠 적어도 정권의 장례를 위한다면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가 저는 그 데미지 컨트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시스템 인식과 시스템이 전혀 없다 이런 저기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만인지 아니면 무지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정권의 위기가 오는데 이 부분을 고치려고 전혀 생각을 안 한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책임 이전에 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저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말 여기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어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해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정치 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2015년도 6월 달에 그때 황교안 총리가 임명이 강행이 됐습니다 그때 그 청문심사 경과보고서가 새누리랑 단독으로 채택이 됐고 그때 그 세정치 민주연합을 반대를 했죠 그래서 본회의평이 돼서 이제 가결은 됐습니다만 그때 그 단독으로 그 청문경과보고서를 새누리랑 채택할 때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세정치 민주연합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 의지가 그렇게 없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해하는 겁니다 또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 바람 짓밟는 독선적 인사 대통령과 여당의 오만불통에 분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비판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왜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행위를 제안하는지 이 부분에서 좀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비판하셨으면 지금 대통령 되셨으면 인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하는 게 그 7가지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추천은 인사수석실에서 하고요 그 7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좀 뭐랄까 좀 기계적으로 검증을 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게 국민의 정서 국민의 눈높이 이런 것까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영역은 민정수석 영역이 아니라 정무수석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청와대 내에서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할 거냐 이거는 되돌아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 조국수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조국수석은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에서 돌아가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야당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하니까 최근에 저희 당의 부산시당에서 그렇게 안 해서 자꾸 두들겨 막지 말고 아예 출마를 해서 사법개혁과 좀 새롭게 정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거는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뭐 학교로 돌아가든지 출마를 하든지 그건 아무 관심사항이 아니죠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현재 대통령 비서실의 민정수석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과정은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인사 내는 결과를 볼 때 이분은 민정수석으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질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학자로서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겠어요 왜 학자로서 얼마나 훌륭하고 또 정치인으로도 얼마나 또 재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민정수석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은 제가 볼 때는 높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걸 교체해야 된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여야 갈등 요인으로 핵심 갈등 요인으로 작용되고 이것이 국회의 원만한 운영에 큰 지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께서 적어도 협치를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국정정책이나 여러 기조를 원만하게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발언하시고 다음번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씀 아니요 김경재 위원님은 야당 두 분 의원과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사수석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이 검증하는데 그 검증을 그 7가지 기준에 맞춰서 해왔던 것이 국민 눈높이에 다소 안 맞는 점이 최근에 생겨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검증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청문회가 갖고 있는 긍정적 요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검증을 했더라도 그 검증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문제들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내용까지 다 감안해서 청와대 뭐랄까 내부의 시스템을 더 보완해서 그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4월 정국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슈 바로 선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총선이 딱 1년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데요 이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진 모의고사라고 불렸던 게 지난 4.3 재보선입니다 그런데 이 4.3 재보선에서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이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는데요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민심이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시나요? 먼저 하시죠? 제가 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민심이 집권 여당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다는 증표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자치의원 세 군데 다 지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성통영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낙선을 했고 창원 성사하는 민주당 정의당 단일 후보가 중간까지 여론조사는 압도적으로 한 15% 이상 승리할 것처럼 나왔는데 정작 뚜껑 까보고 나니까 아주 미세한 박빙으로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단일 후보로 나와서 민주당 후보 사퇴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뭐냐면 1년 전인 작년 6월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보면 그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는 군수 기초의원 거의 압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변화가 있고 그게 민주당으로부터 많이 떠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게 최근에 저런 것 같아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당 의원님들 중에 무리를 일으킨 그게 이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여당 내부에서 크게 문제를 안 삼더라고요 기껏 해봐야 탈탕시키는 정도 이런 상황들이어서 그래서 이게 이분들도 집권하고 나니까 그냥 앞뒤가 별로 뭐가 다르지 않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을 좀 국민들이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체감경기 밑바닥, 바닥경기 나빠졌다고 하는 것은 공통되게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매일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아주 쓰레기 같은 뉴스만 접하고 있는 게 많아요 오늘도 보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고화질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뉴스 여기저기 도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적폐청산 차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면 김학이라는 자가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와 전문가들을 쑥 빼낼 정도로 국가적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시키도록 유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했다고 본다면 이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작 대한민국 현재 필요한 가량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산업이나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런 근본 체질 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적폐청산 얘기하다가 과거에 이런 박근혜 정권 때 이런 숨겨진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시 뒤집어내서 정의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아무 중요성이 없어요 지금 차원에서 보면 근데 왜 그게 국가 전체 에너지가 그리 집중되어야 되는지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 느낌들이 국민들이 자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라는 점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불안감과 이런 것들이 국민들 밑바닥에 깔리면서 그게 아마 민심 위반의 가장 결정적인 어떤 이유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담긴 의미 그 이전에 먼저 민주당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 집권 여당은 정책을 소신껏 표고 난 다음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심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집권 여당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보면 중요한 선거 중에 아예 후보자를 아예 안 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자유한국당에서 보이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지난 탄핵 사태 이후에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엄청나게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수준에 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에 완전한 신뢰는 좀 덜 줬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아까 궁극적인 민심 선거 과정에 저도 두 번이나 창원성선에 가봤을 때 정말 나타난 민심은 김경진 의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문재인 정권이 만 2년도 되지 않았는데 급격하게 민심을 잃어가고 있다 그 민심을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것이 세계적인 경기가 나쁘거나 이런 측면보다도 이 정부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영화 한 편 보고 시작했는 탈운전 때문에 그 뭡니까 창원이 그냥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다든지 그다음 최저임금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정부가 나무나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경진 의원님께서 김학의 사건, 버닝썬, 장자연 사건 같이 이렇게 국민 입장에서 아주 보면 그 뭡니까 휘발성이 있는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라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도 있지만 이 정부가 정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을 끊임없이 갈등시키는 것이 나는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전부 다 감옥에 가두고 전직 국정원장 5명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감옥에 가두고 사소한 의미로 전 정부의 장관들을 그저 다 구속시키고 그리고 또 자살시키고 그리고 또 어떤 무리하게 한 대 특정 기업을 18번이나 압수수색을 하게 해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몰게 하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팍팍하고 힘든 데다가 국민을 끊임없이 적과 아군, 너우편, 나편 코드를 중심으로 갈라가지고 갈등시키고 부딪히고 공격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경제가 나쁜 거를 이렇게 뭡니까 스케이프트 코치라 그럽니까 이게 속죄향을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실정을 이렇게 좀 덮는 이런 모양들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상당히 민심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이런 민심은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의 기조나 방향을 좀 바꾸라는 강력한 요구를 비록 두 군데밖에 아니지만 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두 분의 어떤 분석평가나 또 언론의 평가를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이 확인된 거고 문재인 정권에 보내는 민심의 경고다 이렇게 분석하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경고라는 것이 민심을 제대로 읽으면 좋은 예방주사가 될 수가 있죠 그렇게 정권이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 대응하는 문제를 보면 제가 할 때는 예방주사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하는 과거의 어떤 구시대적 사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현 정권을 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또 주 52시간 근로제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취지는 좋지만 결국 이제 그런 정책들이 서민들의 어떤 고용시장을 줄임으로 해서 서민들의 어떤 삶을 더 어렵게 하고 그런 면에서 경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런 바닥의 정서를 이 정권이 아직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열심히 뭐 어떤 정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또 그런데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 이외에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뚜렷하게 보여준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집권 3년 차에도 역시 뚜렷한 비전과 어떤 전망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이번에 두 군데에서만 있었지 사실 전국적으로 사실 어느 정도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아까 김경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학의 사건이나 뭐 버닝썬 사건이나 이 정권에서는 무슨 좋은 일이 없습니다 사회적 현장으로서 국민이 좀 이렇게 웃고 희망을 가질 만한 사건들이 계속해 어두운 사건만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또 명쾌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수사관되고 뭔가 은폐되고 숨기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버닝썬 사건 관련돼서 그 청와대 윤 총경이 어떻게 청와대 민정수실에 근무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청와대 비서실은 보안상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고 경찰청은 그냥 엉뚱한 자료만 제출하고 아직도 그 부분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오히려 버닝썬의 배우는 이 정권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자꾸 스스로 의심받을 짓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민심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자리 나오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두 군데에서 있었죠 창원성산하고 통영고성에서 선거 결과는 1대1 무승부라고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은 통영고성에서 후보를 냈었는데 그러니까 19대 총선이나 20대 대선에 비교하면 득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랑 비교하면 실제로 득표가 낮아졌고 그 부분이 지금 민심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방주사를 야무지게 맞았고요 그 민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예방주사를 잘 받아서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고 민심을 잘 헤아려서 낮은 자세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됐던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무슨 뭘 갈라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난번 3.1절과 그 전 백범 기념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친일 창산이 정의의 시작이다 우리가 해방 전후에 반민특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친일 세력이 독재로 기득권으로 연장되어 왔던 그 오랜 기간에 뿌리가 있었고 저희 당은 소위 촛불을 바탕으로 해서 그 촛불 민심이 반영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충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협을 통해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반민특위가 친일을 청산하지 못해서 이런 후과들을 남겼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구습들을 청산하고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소위 한편으로는 적폐를 청산하면서도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대목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국민 전체의 뜻을 잘 헤아려서 민심을 높이 받들어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열띤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지금 시간이 2시 29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와 시민판정단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이지만 많은 시청자 분들이 의견과 또 본방사수 인증샷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입니다 아이디 ADT로 시작하는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시청 인증샷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재 역할이 없었다면 북미는 여러 번 충돌했을 겁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본방사수 인증샷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트위터입니다 PSH로 시작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밤샘 토론 보면서 야당 전개개편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본방사수 인증샷입니다 인스타그램인데요 HAN으로 시작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시청 인증샷과 함께 잠 안 자고 기다렸어 JTBC 밤샘 토론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10분만 더 기다리시면 저희 클로징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버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께 많은 분들이 또 본방사수 인증샷과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저희 시민 판정단 여러분께 마이크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네 네 우리 성균관대학생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구요 미세먼지 문제는 이런 일종의 호흡공동체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북한 몽골 일본 이 전체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원인을 보면 아시는 대로 중국과 한국의 석탄발전소 경유차 또 제철소나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개 한 6대 4 정도로 중국의 영향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건데 중국과 한국의 문제는 환경협상을 좀 더 촘촘하게 해서 함께 목표를 세워서 낮춰 나가야 되고요 유럽의 사례처럼 국내 문제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굉장히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으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와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는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배울 건 배우고 또 우리가 앞선 것은 또 중국에게 전달을 해서 함께 낮춰야 하겠죠 그래서 경유차를 바꾸는 문제라든지 트랙터 등등 이런 대형 중기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아주 많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바꿔나가야 하고요 또 우리나라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요인인데 석탄발전소를 빨리 재생에너지로 바꾼다든지 이런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일본의 나라들도 대략 한 20년에 걸쳐서 해왔던 결과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굉장히 공기질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우리도 다소 늦었습니다만 속도를 내서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집에서 나설 때 마스크를 깨야 되는 것을 걱정하면서 매일 아침에 나서는 이런 일은 없도록 빨리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빈 판정단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도거동문학과에 재학 중인 황윤화라고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님께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미정삼회담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갔는지 모를 뜬구름 회담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아까 정태욱 의원님께서도 허망한 정삼회담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미 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꾸준히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거듭하면서 현재 북한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는 달리 한국에 대한 폭력적인 도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에 따라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전쟁에 대한 위험을 느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북한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뜻은 국민들이 그러면 전쟁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생각하시는 효과적인 비핵화 방안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바로 답할까요? 네, 우리 고려대학계 학생 반가워요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아까 김경진 의원 이야기했더니 수십 년 된 대결 구도를 가면 계속하자는 말이냐 그런 걸 아마 질문하고 싶은데 우리 입장은 이제까지 북한은 똑같은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합의해놔 놓고 이행 과정에서 각종 이유를 들어가지고 계속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러나 이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유엔의 10개 이상의 유엔의 결의에 의해가지고 북한하고 가장 후원자인 중국을 포함해가 전 세계가 강력하게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 정부가 이와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에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북핵을 폐기하는 방법은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을 확실히 가해가지고 북한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야기한 대로 현재대로 간다면 이제까지 하는 방식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말만 북핵 폐기 합의해놔 놓고 결국에 가서는 각종 제재와 압박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럼 북한은 핵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그럼 핵을 개발하면 미국보다도 더 불안한 핵의 인질이 되는 게 남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이 계속될 때에 제대로 동조해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고 핵을 포기하는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북한에 대해서 대대적인 경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가지고 북한을 남한하고 비슷하게 같이 살게 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를 꿈꾸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꿈꾸는 북핵에 대한 것과 북한에 대한 것이고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른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제약주인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재보선에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성산에서 당선이 되면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다시 한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는데 정의당에서는 원에스나 민주평화당 내부 반대로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정책 방향성의 차이를 근거로 반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한 것이 채 1년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방향성이란 것이 1년 만에 바뀌는 것이 아닐 텐데 그러면 그때는 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으면서 지금은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민주평화당 반대 세력들은 저기 호남 출신 의원들 모아서 지역정당을 하나 만드는 데 오히려 다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원내 입법 활동을 오히려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약간의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교섭단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표가 1인 1표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300명도 한 사람이 한 표씩 해가지고 지금 과반 수출, 과반 출석의 출석 과반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교섭단체에 된다고 해서 표가 1.5표가 되거나 2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교섭단체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가령 상임위에 어떤 법안을 올리느냐 또는 어떤 의안을 올리느냐 상임위 개최 날짜를 며칠 날 하느냐 또는 개최할 때 어느 증인이나 어느 참고인을 부르느냐 이 부분을 합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섭단체 간사들끼리 합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국회 내에서는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왔습니다 간사 그런데 이런 거에 보면 어떤 의안을 상임위 회의의 안건으로 올리는데 간사들끼리 합의를 하는데 간사 3명일 때 합의가 쉬울까요 간사 4명일 때 합의가 쉬울까요 간사 3명일 때 합의가 훨씬 쉽습니다 4명일 때는 이 절차를 가지고 서로 각자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에 지금 가령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안 하는 걸 가지고 무슨 개혁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또는 민주당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우리는 표로서 그냥 찬성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상임위 은원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만장일치 합의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간사라도 반대를 하는 순간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섭단체에 들어가든 말든 가령 자유한국당 소속 간사 의원께서 그거 우리 테이블에 올리는 거 반대 이러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교섭단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저희와 정의당 의원들이 각각 상임위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그냥 한 명 1인 간사 역할을 다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희들 사업 챙기거나 저희들 뭘 저희들에게 우호적인 누군가를 위해서 챙겨주는 데는 조금 그 툴로 사용할 관점에서는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 전체 의사일정 운영이나 국회 전체의 진행에는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됐으면 안 됐지 도움이 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애시 당초 1년 반 전에 교섭단체 만들 때 사실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제가 표출을 안 했지만 이거 반대다, 이거 별 실력이 없는 부끄러운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 라고 제가 내부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었지만 대체로 교섭단체 하자는 의견이 워낙 강해서 그냥 그때는 묻혀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거 앞둔 와중에서 앞에서 국민들에게 솔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에 저 혼자 의원 있으면서 의원 5명이라도 있는데 5명 중에 한 명을 대표해서 간사를 가서 대신해서 절차적으로 교섭을 한다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저 혼자 의원인데 저 혼자 가서 간사를 한다? 제가 볼 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정책 노선의 차이를 떠나서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사실은 이게 불필요한 어떤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했고 두 번째는 아까 정책 얘기, 탈원전이라든지 최저임금 노동법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정책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재 민주당 정부가 보통의 소상공인이나 보통의 길거리 국민들로부터 민심이 이반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과 정의당하고 상당히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영향을 끼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1인 간사하는 게 의미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질문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금다운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3 재보궐선거 때 창원 성산지역에서 바른미래당 이재한 후보가 민중당에 밀린 사위로 그쳤는데요 이제 당내 바른정당계에서 손학규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연 재보선에서의 부진이 대표의 역량 부족 때문인지 정말 손학규 대표 한 명만 책임지고 사퇴하면 다시 바른미래당이 살아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원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인해 정말 당이 분열되는 것은 아닌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일단 감사드리고요 바른미래당이 창원 성산지역에서 3.75%라고 4위 아주 저조한 득표를 했죠 손학규 대표님을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것이 손학규 대표님 개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전체 당이 현재 처해 있는 국민들로부터 현재 그렇게밖에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당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당의 특단의 어떤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지금 바른정당 쪽의 의원들, 최고위원들이 손학규 대표를 퇴진하라고 하는 부분은 손학규 대표만 퇴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다 물러서자 물러서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서 새로운 어떤 변화와 혁신을 할 어떤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주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손 대표님의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에서 오랫동안 합의되어 온 관행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선거에서 크게 졌을 적에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관행이 여야 모든 정당한테 오랫동안 이렇게 와 있었던 게 있고 또 지금 이제 선거법 관련돼서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지금 여야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게임의 룰, 정치관계법은 어쨌든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여야가 합의를 받을 적에 처리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선거를 졌으니까 손 대표님께서 좀 책임을 지시고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당내에서 찬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슬기롭게 당론을 좀 모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당의 지금 어렵다 보니까 당의 다양한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도 실용적 사고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스스로 개혁 보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합리적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비례대표 의원들도 계시고 수도권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도 계시고 또 호남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정치 지형 속에서 자기 개인에 대한 유불리에 대한 판단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어떤 의견 차이가 노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그 당이 선거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으면 그런 차이들은 다 이렇게 좁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망이 불투명할 적에 차이들이 더 크게 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 전망을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어떤 당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의견 그리고 시민 판정단 여러분의 질문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열띤 토론 펼쳐봤는데요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60초씩 짧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쨌든 남북 간의 대화 또 북미 간의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 대화의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든 안 나든 그 노력하는 과정 자체로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지속될 것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어떤 국제 관계 또 대북 관계를 다루는 것 외에도 경제 문제라든지 또 국내 관계 특히 대통령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좋은 인재를 뽑아서 장관에 임명해서 그 장관을 통해서 국가의 각각의 영역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 장관을 뽑는 역할에서 상당히 좀 소홀했거나 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서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태기 의원님 네 오늘 정부 여당의 인사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만 또 그 부분이 현재 4월 국회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야당의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정부 여당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어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있는데 거기 두 가지가 규범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진 자기가 권력을 잡았더라도 주어진 제도 권력을 행사하는 데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 이 부분은 뭐냐면 주어진 권력을 자기의 정당이나 정파를 위해서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정치 세력 또 현재 문재인 정부한테 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을 비판하는 야당도 언젠가 다시 집권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비판했던 말을 기억하고 절대 그런 정책을 다시 밟지 않는 그런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태우 의원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만 2년이 다 됐습니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펼친 정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적폐청산을 최우선했고 그리고 또 소득주도 성장을 위주로 하는 경제정책 그리고 또 북핵 폐기를 위해서 북한 우선 정책 이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재보궐선거와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분노의 감정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동맹의 반응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정책에 근본적으로 다시 겸허하게 되돌아 봐야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신호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만 2년 앞으로 3년 남았는데 2년 이 시점에 제대로 한번 겸허하게 돌아보고 이제까지의 정책을 바꿔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떠난 민심을 담아내는데 아직까지 우리 자유한국당이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심기일전의 자세로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정당으로서 모습을 갖추겠다 그런 걸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시장 의원님 네 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엊그제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한미 정상회담도 이뤄졌죠 그 100년 굉장히 순환의 시대였습니다 크게 보면 식민지의 30여 년이 있었고요 또 분단과 대결의 70여 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야 되는 이제 첫 해가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길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참 많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더 겸손하게 더 정의롭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새 야당 의원님들이 주신 얘기와 우리 플러에서 주신 우리 학생들이 주신 얘기까지를 다 담아서 혹시 우리 내부에 겸손하지 못한 대목은 없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도 잘 살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오늘 토론회 내용까지 잘 담아서 더 열심히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노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네